음악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좀 더 4차 산업에 적합한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이런 첨단 농업을 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곳 이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 목적이다 우리 농업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44철 농사 지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들을 불러와서 농사 지을 수 있고 청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줍니다. 여러 가지 품목을 요새 입에 맞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로서는 청년을 불러와서 농촌에 정착시키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악 한국농업 1번지 경북 천혜환경 상주 새로운 농업의 길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. 새로운 농업의 길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제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미래 농업의 규모와 자동화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주시는 미래 생장 가능이 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유치하여 미래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여 왔습니다. 상주는 새로운 농업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그런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도답게 정말로 이 스마트팜 밸리가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중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일하겠습니다. 참고를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!